자, 사실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건, 야 이거 자칫하다간 테이퍼 텐트럼 정도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좀 솔직히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대차 대조표 축소는 뭐고, 테이퍼 텐트럼은 또 뭐야? 맞지 않을까요? 말이 좀 어렵죠. 이제 테이퍼 텐트럼은 뭐 이제 긴축 발작이죠, 사실상. 시장을 갑작스럽게 돈을 풀다가 응축한다니까 시장에서 이제 요동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네, 좀 충격이 오는. 그럼 또 대차 대조표 축소는 뭐야? 이걸 왜 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어제 하이라이트였거든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까가 맹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파울은 이걸 또 잘 해결을 했습니다, 결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건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 제가 화면 좀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에 있었던 또 파울 의장의 청문회에 관련해서 또 시장이 들썩들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요새. 근데 제가 이거 옛날부터 보여드렸던 거죠. 네, 하도 많이 보여주셔서 이제는 알겠네요. 하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새 또 최근에 이게 또 많이 나와요,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저희는 미리 알고 있었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미국 연준이 대차 대조표라는 건 뭐냐면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준이 가진 자산이 일경이 된답니다. 부자네요. 엄청 부자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연준이 능력이 뭐예요? 페드의 능력은. 달러를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죠. 그럼 이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흩어진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왜냐? 간접적인 공급의 형태로 유동성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거는 이 쌓아놓은 어떻게 보면 원화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경이에요. 일경. 이거를 이제 줄이겠다라고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게 대차 대조표 축소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경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세부적인 자산에 대한 형태가 제일 중요해요. 형태가.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내용적인 교육을 좀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일경 단위에 대한 원화 기준입니다. FOMC의 자산이 거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1번은 뭐냐? 국채입니다. 국채. 자, 2번이 뭐냐면은 MBS 채권이에요. MBS.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채권은 무엇일까요? 저희 항상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 M컨이 무엇일까요? 국채일까요? MBS일까요? 우리가 본인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채권은? 국채겠죠. 맞습니다. 국채금위를 보니까. 뿌듯합니다. M컨님이 대답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저희는 사전에 협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채입니다. MBS가 아니에요. 자, 국채가 중요한 이유는 증시에 실질금리의 변동요이기 때문이에요. 대차 대조표 축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무슨 뜻이에요? 시장의 공급을 풀어버리겠다, 이거죠. 이 채권을.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하락되겠죠. 국채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해요. 국채금리는 어떻게 할까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국채와 가격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우려하던 거예요. 과연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예정을 들어가되 어떤 식으로 축소를 들어갈 것인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드릴게요. 따끈따끈한 소식을, 결과를 보죠. 우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대차 대조표를 해서 연준이 축소를 나간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해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복사 붙여넣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8조 8천억 원을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사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줄어드는 건데 과연 어떤 구성으로 줄어드냐가 시장의 변동 요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 하이라이트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준은 국채보다 MBX, MBX 축소를 선호.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 드렸죠. 국채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건 후순위로 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왜 그럴까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테이퍼팬 트럼 갑니다. 시장 긴축 들어가요. 왜냐? 국채를 시장에다 내놓게 되면 시장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국채 금리가 엄청난 하락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국채 금리는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시장이. 그러면 실질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시에 있는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오는 상황이 연출되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꺼내놓은 결과는 파워홀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도 MBX 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대차 대조표 축소를 이룰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시사하는 거예요. 시장은 여기서 안심하는 거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대차 대조표는 어차피 축소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다만 MBS 채권을 무선적으로 줄이게 된다면 시장에 큰 변동 요인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국채를 건드리면 문제인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준은 이것 또한 고려하는 거죠. 국채를 지금 당장 한 번에 풀어버리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된다. 근데 MBS는 뭐예요? 여러분들. 모기지잖아요, 모기지. 부동산 채권 모기지. 몽탱이로 모아놓은 거. 제가 쉽게 생각을 하라고 했죠. 뭐예요? 근저당권. 여러분들 부동산들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집을 살 때 저당을 설정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근저당권도 채권이죠, 여러분들.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영향 요인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간접적으로 어떤 경제에 대한 밸런스 자체의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근데 국채를 건드리지는 않는 거는 지금 시장의 안도 요인이다. 안도 요인. 오히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난한 박스권 예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난한 박스권. 무난한 박스권. 증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이런 얘기 많잖아요. 코스피 3천 다시 도달할까요? 네, 도달해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신고 좀,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주 보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가치주 관련해서 시가총액 큰 거는요. 건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손실 위험성이 커요. 박스로 무난하게 갈 흐름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섹터를 더 확인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증시에서, 미증시에서 집중해야 될 거는 결국 연준은 국채보다 MBS를 선호했다는 거. 그렇죠? 이는 시장에 대한 안도감 발생입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건 뭐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국채에 대한 물량을 던지는 그 타이밍이죠. 지금 당장은 안도해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언젠간 건들겠죠. 그때가 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조건을 판단하고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죠. 시청자분들, 아,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이 단어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게 뭐지? 이건 뭘까? 그렇죠? 왜냐하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미증시에 대한 어떤 FMC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지 미증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확보가 되고 이게 코스피에 자동스럽게 연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요새 미국장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장 얘기를 굉장히. 오히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이해하고 나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강의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고 지금 증시에 영향을 끼쳤던 어떤 실질적인 상황은 뭐냐면 최근 증시가 어떻게 보면 계속 랠리성으로 부여를 했던 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변동폭이 저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국채에 대한 움직임보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만약에 국채에 대한 비중도 같이 던지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증시는 좀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였죠. 왜냐하면 파월이 지금 당장 국채를 비중을 많이 던질 필요성은 없거든요. 테이퍼 펜트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이거는 굉장히 국채 던질 때는 앞으로 신중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